조계종이 해외 진출한 한국 사찰의 포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내년 초 완공되는 분항사가 종단 해외 포교 지원에 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도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지구촌의 대륙별 포교활동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외 창구를 전담할 한국 본부는 해외 특별교구가 맡았습니다. 전 세계 조계종 사찰과의 연락망 구축이 우선 추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려운 오지 해외에 나가서 그동안 수십 년간 함께 포교활동을 해왔던 사찰의 역사, 그다음에 그걸 담당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을 종단을 대신해서 해외 교구를 대신해서 나가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먼저 애로점을 서포트해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외 사찰을 연결하는 이른바 한라인 방식의 종무행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해외 관련 업무는 총무부와 사회부 등이 나눠 처리하고 있는데 통합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란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체계를 발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나라별 특색 있게 진행했던 제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외면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서 섬세하게 접근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계종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의 분황사가 내년 2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분황사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미리 시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해외 특별교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적극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계종 해외 특별교구가 구상하는 포교 활성화 사업들은 미국의 한국 사찰들을 순회 중인 신임 교구장 정우 스님의 귀국 시점인 오는 23일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